너무 귀찮네요. 일단은 검술 때문에 아까 해적들을 잡는 곳 한번 가봅시다. 말 걸린다 보면 누군가 걔겠지. 내일부터는 창문으로 하죠. 그래야겠다. 귀찮다. 이게 자꾸 나가는게. 얘 아니고. 없어 없어. 여기에서 하는게 아니야. 그게 아닌가? 먼저 박하사탕부터 주죠. 그럽시다. 자기는 못먹나? 얘도 냄새난다고 했는데. 아 그런가? 첫인상을 위해. 박하사탕부터 사용하기. 오우. 그거 되게 상쾌한데. 먹었네. 그냥 저기 끝인거. 어? 이 아저씨 뭐야? 말이 안걸려. 아저씨들 혹시 진짜 해적이세요? 아니 우리 유령 서크스라는. 쟤 때문에 놀라서 도망을갔어. 조용히. 당연히. 물론 진짜 해적이고 말고 이런 가게에서 돈 주고 넘어 산다고. 원하는게 뭐니꼬. 왜. 왜 배를 안타고 이렇게 길거리에 다 앉아 계시나요? 약탈다고 도둑쓰다고 강동식 타고 그런거 안하세요? 그게. 요즘 해적질로는 별로 재미를 못보서. 최근 이 지역에 부상한 능력을 지닌 해적들이 출몰하고 있거든. 원숭이 섬 근처를 두고 말이야. 그래서 우리의 생계 유지를 위한다.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지. 서크스라는 하나의 시작이라 갈거야. 모든게 처찍 들어맞고 있는데 우리 쥐 때문에 꼬끼리가 놀라서 도망가 버렸지 뭐야. 너 때문에 기분이 우울해졌어. 이제 집이나 가보라고. 아 쥐가 참 귀엽네요. 쥐 좋아하네. 그럼요. 저는 쥐를 사랑한다고요. 쥐가 얼마나 영리한 동물인데 그래. 저희도 이 친구보단 똑똑하지. 이 금방에 떠드는 소문을 들어봤네. 한 무리의 쥐들이 전설의 원숭이 선물부터 이곳까지 배를 타고 향해왔다는 그 얘기 말이야. 그게 아니야. 한 무리의 원숭이들이었어. 정말 놀라운데요? 다 시랄아구. 이 섬에 도착하자마자 자기네들이 타고 온 배를 꽤 비싼 값에 처분했지. 스탠리라는 작자가 돈을 더 받아먹은 지금까지 아마 그 녀석들이에요. 난 쥐들이 온 줄 알았네. 어? 저 맞은편에서도 수삭자가 혹시 뭐하는 사람인지 아세요? 아까 보니 너 그 친구에게 지도를 한 장 구입하는 것 같더라고. 어떤 물건지 들여봐도 될까? 흐헤헤. 다른 경례를 좀 한번 알아보는 건 어떠냐 꼬마야. 우리 지도는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지. 저 맞은편 찹상인에 파는 휴지 조각이랑 질이 달라요. 오오오오. 농담이요. 사실 이건 시나메 레이섬 교사 학부영회의에 대해 기록한 배역이 회력이야. 거쳐진다고 해도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. 하나 개질래. 어? 달라고 그러자. 뭔가 필요해. 오! 아뇨. 아니요. 하지만 거기 이 에트를 얻어주신다면요? 아직 갈아봤죠? 그래 뭐 그정도야. 오. 그럼 한번 가볼게요. 오. 회의 한번 보고 싶다. 보자. 뭔가 있을 것 같아. 오. 투성이구만? 뭐야. 이게 다야? 사용하지? 아 이거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. 그렇지? 안되는데? 벗겨 없구만? 아무것도 아니었네요. 저걸 트로워한테 준다든지. 회의로. 아 여기 있다. 아 여기 상돔인데? 저 저 뒤에. 끝에 끝에 끝에. 여기 여기. 어 이 자식. 머리 스타일은 되게 여성스러우신데. 재수한테. 주기. 아 여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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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. 그렇구나. 바까 사타주자는 정말 상쾌한데. 고마워. 그래. 나의 건의 수운군가? 그 샤인탑이 뭐하고 저거 짜증나지 않아요? 말도말라 베스터 샤인탑이야말로 우리 멜레이성에서 가장 선진 더러운 놈이라고 그나마 다행히도 그자가 너무 설치되지 않도록 총 등을 깨서 감시를 해서 다행이지 원래 예전에는 아직 공정하고 정직한 분이 보안관이었는데 그러니 최근에 이러면 갑자기 의문사로도 하시지 뭐야 이건 내 추측인데 말이야 그놈이 새 보안관이란 짝짝이야 뭔가 손을 쓴 게 분명해 내 찰돈 오티스 오티스 나불대는군 그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녀석의 말은 적당히 흘려든 게 좋을 거야 법에 정당한 처벌을 피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 치는 할 놈이니까 제가 보기엔 죄가 없는 것 같은데요? 그냥 풀어드시죠 내 아까림이나 잘하는 게 좋을 거대 수상하꼬 이 동네에 누가 죄를 지옥관지었는진 내가 판단하다 아 죄송해요 대체 무슨 일을 꾸며보려는 수작인지 모르겠다 보나마나 불법 행위를 깸 안 봐도 뻔하다 그러니 깨끗이 있거라 멜레에서 어딜 가든 내가 쭉 감시하고 있겠다 너 무슨 꾹꾹이 수작이라다는 게 눈에 띄는 나는 정말로 절정신세일 줄 알아 아 저 짜증나니까 내가 맨날 저 꼴을 봐줘야 한다니까 우리 둘 다 무슨 바라도 당기 전에 어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어? 뭔가 해드릴 수 있는 일?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나요? 음 이거 말고 나 여기서 꺼려지는 건 어떤가 아니면 뭐 이 GD를 퇴치할 수 있는 물건이라도 있다면 구해오라 그럼 우리 고모 딜레 고모님이 만들어진 당근 케이스를 줄게 어차피 난 당근 케이스가 엄청 싫어하니까 GD를 퇴치할 수 있는데? 하아저씨는 누구세요? 내 이름은 워치스라구아예 내 이름은 석자도 이젠 가물가물하지만 이 안에 오래 있다 보니 도무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하선할 여기서 꺼내주지 않으면 완전히 정신이 나가고 말거야 내가 무죄인 건 척번만 모르겠냐고 아무자가 없으다면 대체 왜 감옥 있는거죠? 누가 내게 누명을 씌웠어 그 바보같은 꽃다인단 안 건드린 적도 없다고 꽃? 꽃이라니요? 숲속에 있는 그 까니시 앙도르미라는 꽃 그 꽃을 꺾은 건 법을 금지되어 있거든 오? 왜 금지지? 이걸 그렇게 그 동네 음식은 좀 어떤가요? 뻔한 매니지 음식 찌개 찌꺼기 그러고 뭐 지나 벌레 이런 잡을 수 있으면 좋았나 이거는 우리 틸리고모님이 내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만들어보내주신 파인케이크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리고 사실 술집 주방장이 나랑 친해서 가끔 몰래 음식을 좀 넣어주기도 하지 돼지고기 썰고 남은 찌꺼기 같은 거 말이야 발가락이 내 입술 같은 게 보통이지 그리고 가끔씩은 진짜 특이한 엉덩이 쌀 뭐 이런 거 말이야 엉덩이 쌀이 대체 뭐가 그렇게 특이했는데요? 그게 이제 엉덩이 쌀에 그 원숭이 꼬리 같은 게 달려있지 뭐야 뭐 원숭인데? 아저씨가 두 명 씨로 살면 대체 누가 있겠어요? 정확히 누군진 나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무스는 뭐인 게 틀면 없어 난 해적지 일하면 다 좋아하는 편이다만 엉덩하는 딱지 세기 이 마수님들이 면회 오는 건 고맙긴 한데 지금으로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게다가 말을 좀 많이 했더니 목이 좀 타네 빨독무가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구 우리 섬의 해적이 나 하나뿐인 건 아니잖아 음 끝났고 쥐를 퇴치할 수 있는 무언가 쥐약 같은 것도 파나? 상점에서 파나? 쥐약? 검술도 배워야 할 게 산더미 같네 대체 그 보수 갱 누구야? 할아버지 안 계셔 그러네 더 원하시면 종을 울리세요 절대 틀림없다 내가 계산대에서 딱 2투만 비우면 반드시 어떤 얼굴이 저 바보같은 종을 울리고 있지 않겠어? 에휴 서드 마스터는 나도로 호수에 빠져 뒤지라고 좀 전해달라구나 원하는 게 뭐야 저 쥐를 쫓았으면 양이 좀 필요해요 하하핳 그래봐 아냐 필요하다 지배라 할만도 아예 그렇지만 지금 다 떨어졌어 또 필요한 거 낫고 없네 그냥 둘러볼게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필 지금 떨어져 있는 거야? 그치니까 또 가네 빠 연관이 정말 빠르구먼 또 살았어 또 살았어 어디를 가야되나 오! 사랑이 나왔어 여기 뭐 없을 것 같은데 없네요 어 나가자 검술도 배워야되구 지도도 해석해서 그거 찾아야되구 뭔가 들은 정보는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검술을 배우러 가야되는데 흠흠흠 밖에 맵 맵에서 뭐가 건설력서 도러트리 나오나 빠이는 뭐 없고 바보한테 말 걸 혜정한테 말 걸어볼까? 흠흠 흠흠 해적이 됐고 싶다잖아 그 그 꼬만이야 그래 뭐 험은 잘하고 있어 이 냄새고력과 코너보라 쳐마시는 돼지들아 흠흠 자네 역시 냄새고력과 돼지처럼 그로그로 쳐마시지 않으면 진정한 해적이 될 수 없이 흠 검술에 이뤄낼 법에다 다시 설명해주세요 그런 다음 검술의 달인에 소드마스터를 찾아내 무찔러줘야 돼 마을에 누군가 소드마스터를 사는 곳을 알지 흠흠 완전 검술은 이만 가볼게요 검술 훈련을 받으러 가야되네 검술 구구냐 대체 이런데 있는게 아니라 뭔가 건물이 따로 있겠지 뭔가 학점까지 받았는데 어딜까 뭐 영감님은 아니겠지 어떤 영감님? 등대지기 그 분 장님이요 그 분 장님이요 영감님이 알고있나? 지금 내가 바빠서 말인데 내 이름 다음에 하셨구나 몰라요 무슨 뭐 아니야 트롤이 맞고 있고 소드마스터 이제 바랬고 싶은데 소드마스터 서커스 섬 섬 섬 한번도 안 가봤죠 섬으로 가볼까? 여기도 길이 하나 있는데 그러네 이쪽 해변 해변도 있고 섬 섬 섬 섬 컬 조 세리라 고 레스트룸 레스트룸이요 주름이야? 환산욕구사업! 화장실의 기념품이에요 번질을 하지만 기념품점이야? 그러네 기념품 가게네 여길 아니네 그럼 저기 길하러 나가준 데로 갑시다 오솔길을 향해 걸어 여기 burns 등뚜 오 어디지? 뭐.. 그냥 아이 틀 tillnow 한테 줘볼까 한번 고기를? 아 설마 이거?! 그니까 회의로 되게 쓸데없는 거라고 했거든? 그러니까 그게 쓸모있는 물건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아니게 아니야 고기? 그게 쓸모있는 물건이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야 뭔데? 뭐라는게 저 쓸데없는 저 설마 이거? 보물 지도? 보물 지도? 야이 이것도 아니네 돈? 박하사탕? 내가 원하는 것은 뭔가 정말 중요한 것으로 그것을 그 사람 중에 딴 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야 그게 한 번 사람 중으로 돌릴 수 있다고? 딴 사람, 딴 눈을 돌릴 수 있는 누군가? 아니야 아니야 나가야겠네 거긴 아니네 뭐지? 뭘까? 서커스에 다시 가봐 서커스 서커스에 물건 먹었나? 그 정신당한 스파게티 형제가 아쉽도 안에 있어 못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진짜 못 들어가네 형 어려워 뭐야 이렇게 어려운 거야 뭔 소리지? 뭐야 문 열리는 소리가 없어 갑자기 주방에서 뭔가 찾을 게 더 있나? 소두봤을 때 다시 물어봐야겠다 학점 받아오라고 그랬는데? 응 어디 그럼 이 처럼틀을 검수해 달린 소드마스트를 찾아... 아... 또 네 녀석이군 아... 저 신뢰함도 나와 잠시 대화도 나올 수 있을까 해서요 웃기지마 날 찾는 사람들 모두 결틀어난다는 거 다 알아라 솔직히 말해 너희 집 근혜적 존번들에 능력을 입지해서 크리스트가 한 평을 게딕으로 그리는 속셉이지? 웹? 정확히 맞으셨네요 눈 차마 빠르신네 말했잖아 훈련받고 그 전에 절대 안 싸우겠다고 오 몰라 역시 아닌데 어디야 대체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나? 필요 없는 걸 가지고 vol 동작 다스마 에헤헤 다시 말은으로 씁 으음 뭘까 검술도 어디에서 배었는지도 모르겠고 술집은 주방에 들어가야되나? 주방? 나 어떡해 기다리겠구만 고지 나 아타네 I can't move it 설마 한번 마을 걸어야 되는거 아니야? 나가려면? 아 그런가? 됐다 역시 아 너무 빨리 들어갔네 아 이런 성급한 녀석 아닌가 그냥 시간 지나면 특별한 점은 없어 어 됐다 화면에서 사라지면 화면에서 사라지면 이랬잖아 어 들어갑니다 아 벌 펴고있었어 설마 그 냄비로? 덜어가? 아 그런가? 아 냄비 써먹었네 그 별로 넣고 싶지 않아 고기? 뭐니? 사탕을 넣어? 애들 입냄새가 안나게 하기 위해서? 안되네 없는데 그럼 여기도 아니라는 건데 자 해 이런 어? 이 새한테 설마 고기를 줘? 아 새한테? 어 그런 다음에 저 물고기를 가져가? 안되네 그러네 안되네 저놈의 칼은 필요도 없어 오 오 오 오 오 여기가 아니네요 아하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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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한테 고기도 줘 아 아 그러네 좋네 그거 같다 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왜 안 돼? 안 되네 어렵다 어디냐 얘네들 벌장 다 왔는데 어 얜 지도 번호 물어볼까? 그래 혹시나 아이 크 이거 하나밖에 없네 점수 가야지 어 안 계신데? 여보세요? 아 무덤 남은데? 어 여기서 뭔가 슬쩍?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 놀아왔다고요? 제 미래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됐다고요 아무도 없나 보네 이 컵? 이런거 가져가자 닭을 가지기 오 이가 너나 없어서 훈치 못하겠지 뼈를 향해 걸어가기 뼈도 뼈도 가져가 아 아 아 아 이 컵? 컵은 안 되나? 아 아 아 깨드네 아 깨드네 석사 난 저 컵으로 그룹을 먹고 싶었는데 어 닭 여러마리 생각할래 사물 렛츠쥬 너 못들어갔어? 단단해 여기서 닭 닭 하나 가둔거래 설마 이 닭이 그 개한테 필요한거 아니야? 누구? 도깨비 아 그 트롤 트롤 어 필요없는거 그랬거든 남들한테 필요없는거 트롤한테 줘볼까 그럼? 왔다갔다 부작용해야 되는 부분 이거 한번에 지도로 가는 방법 없나요? 잠깐만요 한번 봅시다 구분말 및 설정 게임 조작법을 한번 보죠 컬싱 건너뛰기 아 여기 있네 OU 오픈 뉴즈니까 P S Y 닭기 닭기 C 관찰하기 L 대하기 T 주기 G 버전전 오 딱히 외부로 가는건 없구나 트롤이 닭주러 갑시다 닭을 받아먹을까? 가보자 얻었으니까 한 번 줘보죠 길을 안 비켜? 나쁜 녀석 그치 휴 헤매다가 오늘 열 끝나겠고 닭 유 지 아.. 닭도 아니네 사실 니가 필요한게 뭐니? 닭을 관찰하기 닭이 왜 아니면 가게 도로래가 달린 고무 닭이야 도로래가 달린 고무 닭이라고? 어? 끈끈끈? 이거 뭐 설마? 섬에 타고 간다? 어 피에 구질이 되죠 닭 사용하기 닭으로 얻을거가 사용하기가 뭐더라? 유즈 유 유 유 오! 오 역시 이동용이었네요 가자 집으로 지도하시는 뭐든 있겠지 여기 기념품으로 지도사는건 좀 그렇지않아? 오? 이봐 난 손님이라면 닭질색이야 넌 누구냐 실례지만 여기에 화장실에 따른 표지판을 보고 찾았는데요 아 미안 아 미안 표지판이 좀 오래돼서 그래 한 때는 여기가 꽤 잘나가던 관광 명세였거든 동물쇼에다 문신 씹어 네 기념품 가게까지 없는게 없었지 그런데 어느날 조련된 동물 중 한 마리가 사고를 저리고 말했어 방문기 하며 아주 심하게 다쳤지 그래서 영업정지를 당한 바라 문을 닫았고 그 이후로 여기서 쭉 나 혼자 살아 함께 사는 친구는 그 불쌍한 관광객을 덮쳤던 바로 그 짐승 녀석 그 짐승때문에 난 이렇게 집에만 처박혔으면 살아야된다 우연치 않게도 그 괴물 녀석이 내가 어릴 적 나의 공격했던 친구가 꼭 닮아있거든 내 손 대신 이 발이 가래가게 남겨진 나의 불쾌지하러 만든 그 짐승 기분이 다물쩍해졌네 이게 다 내 자신학은 이제 날 좀 혼자 있게 해지지 전 버빈 스레드베어라 갑니다 혹시 제 어머니세요? 아니 엄마나 오리였어 자 이제 나가라구 나는 해적이다 이 대펄대가리야 너 누구야? 내 이름은 미투쿠라 그리고 내 녀석의 외바르스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군 두발상태 그래? 그러면 두발상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녀석이 너 정말 한번 시작하면 그 짱을 보는 스타일이구나 맞아 아까 어디 이발사처럼 부자 부자하니까 어 쫓겨났어 다시 한번 들어가? 이 병아스런 집을 행군을 깨고 내게 또 뭐여 그랑겨주러 돌아오셨나보지 네 이마 대펄대가리 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? 야 자꾸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지 내 이름 미투쿠라구 내 녀석이 말 버렸은 녀석이 문자로 아이 미안해 사실 너를 대펄대가리 부를 생각은 사실 없었어 괜찮아 그래도 말 꼬랑지 머리보다야 차라리 대펄대가리가 낫지 에헤헤헤 미투쿠다 내 녀석의 말프로스는 여전히 문제야 미안 너를 대포를 부를 생각은 사실은 없었어 괜찮아 그래도 말꼬랑지 말리보다 차라리 대포를 대가리가 났지 이봐 넌 유머관각이 꽤 있는데 내가 진짜 재밌는거 하나 보여줄까 뭐지? 네 보여주시죠 미투씨 잘 봐 안녕 로저 뭐야 이게 재밌지 털이 움직여 내가 이걸 문신 커뮤니티 쇼 하나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 다 보여줄 시간은 없고 혹시라도 이 다음에 함께 배를 타고 떠나게 먼 여행을 떠나게 더는 걸까 하여튼 지금 좀 바쁘니까 다음에 보여줄게 그냥 문신 커뮤니티 로케보리던 거 한 번 더 보여줄래? 그렇죠 좋아 그럼 딱 한 번이다 자 에바 아 안녕 로저 에바 안녕 로저 안녕 로저 아휴 제가 진짜 참 못찾은 것 같네요 뭐 그러셨다면 멜레 삼에서 즐거운 시남번의 시간 굿바이 로저 굿바이 로저 뭐야 다야 이게? 여름 네 다시 내 이리 놀아